그럼 지금부터 토토이스킷을 컴퓨터에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토이스킷.org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에서 여러분의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서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64bit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토토이스킷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진행합시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Next를 누르시고 Next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거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Next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기본 값으로 진행하면 될 거 같아요 자 Next 설치 그러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면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의 언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영어 편을 쓸 건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, Next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토토스 깃은 얘 자체가 깃은 아니고 우리가 깃을 사용하려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깃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깃이라는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수업에서 깃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은 걸 여기다가 가져올 겁니다 그걸 쭉 보시면서 깃을 까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깃을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깃은 정신명식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깃이라고 하면 바로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깃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, 깃-scm.com 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치를 위해서 다운로드가 시작됐고요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고요 그리고 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? 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자, next next 그리고 여기도 next 그 다음 여기도 next 그리고 이것도 next 그리고 이것도 next 네, 전부 다 next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깃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메뉴에서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검색으로 git 이라고 쳐보시면 git-bash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을 거예요 자 저 git-bash 이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무서운 프로그램이 뜨죠 이게 이제 콘솔 또는 터미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터미널, 콘솔 이런 얘기하면 이걸 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설치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git 이라고 치고 엔터를 쳤을 때 저처럼 git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설치한 거예요 에러가 나면 설치를 제대로 못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t을 명령어로 제어하는 이런 오리지널의 git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하던 거 마저 해야죠 git을 설치하셨으면 이제 얘한테, totalsgit에게 여기 git이 어디 깔려 있는지 알려줘야죠 자 이거 클릭해서 git이 설치된 디렉토리 아마 프로그램스 밑에 git일 거예요 그 밑에 빈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시면 git.ex 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git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선택하시고 체크나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잘 하신 거예요 next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이메일 또 여러분이 각각의 버전에 기록할 자신의 닉네임, 이름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를 누르고 이 부분은 open ssh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finish 됐어요 잘 설치하셨다면 여기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데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했을 때 이렇게 totalsgit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생겼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totalsgit을 설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totalsgit을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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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